자 다시 시작해봅시다 자 분열된 제국 캠페인에 이벤은 유목민으로 더 할까 싶었는데 유목민보단 이벤은 좀 다른 강향이 좋겠죠 이벤은 그래서 아라비아 왕국 중에 라흠으로 해볼까 싶어요 라흠 라흠 라흠왕국은 라흠왕국은 나중에 아틸라시점에서 유명한 친구죠 라흠 라흠하고 가산왕국이 사산 페르시아하고 동로마의 대리전을 계속 아라비아 북부에서 치렀는데 그리고 라흠이 몰락한 이후에 이슬람이 그 틈을 타서 일어나고 아무튼 여러가지로 역사에 족정을 많이 남긴 나라입니다 로마2에는 원래 나온 역사가 없었었는데 캠페인에서만 라흠이 마이너백션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승리 조건은 없고 설정은 요렇게 합니다 자 강행군입니다 군대 이동 범위가 좀 더 길고요 그 다음에 속주 모집란이 많다네요 로마군단이라는 게 왜 붙었는지 모르겠네 여기서 쫓아가건 아... 아돔마토... 처음부터 이 친구는 사산제옥하고 전쟁중이에요 이때 관계가 나빴난거지 실제로는 이제 내가 알기로는 이 지역에는 아마 가산왕국이 있었고 이 지역에 아마 라흠왕국이 있었을텐데 이 게임에서는 그냥 아돔마토에 라흠왕국이 있는걸로 여기 설정이 돼있습니다 가산왕국은 언제 만들어진 왕국인지도 모르겠네 이 게임이 안나온왕국보다 나온왕국이 더 적겠죠 당연히 자 일단은 일단은 봅시다 자 일단 말우리 여기서 낙타창비왕대라는 친구들이 나오고 2티어에는 공수대 나오는데 얘들은 파르티안샷이 없습니다 다른건 차치하더라도 그래서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3티어 4티어는 없구요 이 오른쪽 왕실마음관 3티어에는 이제 아라비아 귀족전사대라고 있어요 얘들은 괜찮아 보이죠 그죠? 쓸만해 보이는데 유지비가 145나 되고 3티어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안쓸겁니다 자 보병군막 1티어에 투창병 나오고 2티어에는 아라비아 건병대라고 나오는데 이 친구들이 이 친구들로 내 생각에 자전을 자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전 돌릴 수 있을 것 같구요 3,4티어에는 아무것도 안나옵니다 아무것도 안나옵니다 아무것도 안나오죠 얘는 얘들은 유지비가 29밖에 안하네 장병대 애들 자 그 다음에 도시에서는 요러네요 무협거주지 거주지 주둔군에는 요렇고 무협거주는 요렇고 1티어짜리 거점에서 이제 아라비아 창병대 친구들이 나오네 그냥 투석병하고 요렇게 나오네요 자 일단은 그리고 또 하나 또 시사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사막 유목민이거든 우리가 사막 유목민인데 이게 뭐야 사막 유목민인데 우리가 보면 동방신전이 있어요 동방신전 우리 사막 문화신전에 나중에 dlc로 추가됐기 때문에 지금은 없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나바테아랑은 무협하고 게라랑도 게라랑은 무협이 안되네 자 200원 줍시다 마인이랑도 마인이랑도 무협하고 불같이 무협 다 뱉구요 자 페르시아랑은 처음에 휴전이 안되죠 얘들이 아마 공격을 해올텐데 불이 여기 왜 밝혀져있지 자 일단 2당 2티어 이걸 올려야됩니다 2티어 군막을 올려야되요 그래야지 우리가 요군데를 양산할 수가 있고 유지비도 90원이니까 나쁘지 않죠 2티어를 올릴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아 프락치 하나 뽑아야되는데 프락치는 지금 안전해요 이제 턴 넘겨보죠 야 시X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달려오는게 어디있냐 자 식량이 없거든 그 식량이 없기 때문에 그 식량을 우리가 프락치에서 좀 조달을 해야되구요 자 투석병 좀 뽑아줍시다 자 투석병 좀 뽑아줍시다 이제 보니까 샵께서 직접 오셨네 네 자 2티어 올릴 수 있죠 아 자 이번엔 요 유지비 한번 네 유지비 한번 줄여봅시다 유지비 자 그 다음에 우리 요 장군을 다른 친구로 교체합시다 자 위에 2티어 올리고 용인 안녕 어 공격 안 했다 공격을 안 했어요 장병대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죠 자 2탄 남았고 자 페르시아 놈들은 돌아갔구요 자 그대로 좀 라흠은 아라비아 폭포에 있던 국가야 왕국이야 어 또 온다 여기 군대가 늘었네요 자 이제 아라비아 건병대가 나오죠 아라비아 건병대가 나와요 아라비아 건병대가 나와요 아 가방 아 쟨 또 돌아갔네 씹새끼가 장난치나 자 얘들 날려버리고 계속 증언해줍니다 뭐지? 여운이 막혀있나? 왜 왜 왜 왜 왜 왜 이번에 못 뽑지? 제가 그 대신 폰으로 전진하고요 그것도 예정bt là 끝에 시폰 털었구요 일단 터넘겨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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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해버리고 우리 사이크 포 류 마이 러드 그리고 이상한데? 이게 왜 지금 투사하는 투사하고 고관은 그냥 나와야 되거든요? 말 그대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나와야 돼 근데 왜 못 뽑지? 이 ㅅㅂ 게임 끝까지 이거 못 뽑는 거 아이가? 투사에서 받는 보너스가 큰데 없으면 안 되는데 일단 애들은 돌아갑니다 일단 끝에 시폰을 털었으니까 그걸 만족하고 그리고 투사가 안 나온다 행정역의 세율 기술이죠? 이거는 턴당 비용이 있네? 500원이 필요하다? 자 터넣기고 열악하네요 여러 가지로 열악하네요 여러 가지로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지금 아군이 그 도달하기 전에 공격해 와버렸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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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란군은 루미디아로 나오네요 똑같이 뭐 우린 조금 더 흘러볼걸 근데 우리는 그 문 닫고 여권 트니까 도운지 안 도운지 내가 뭐 안 와 그녀는 더 네 ANNOUNCER 주 dikkalal 우리 도약들 je 우리 도약이 styling 우리 도약자 도착이 굉장히 쎄네 전쟁이 없고요 1개의 유닛은 모든 암유니션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없고요. 장군 없으면 졌겠죠. 공부 종료에 따라서 공부하는 중 ready for battle at your command to battle leave none alive ready for warlords i want hourly patrols ready for battle at the end of the battle at the end of the battle at the end of the battle we fight for you ready for further orders ready for battle ready for battle our lord needs good fighters ready for battle ready for battle 이렇게 해줍니다 turn 넘기고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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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를 바깥에 두고 저렇게 본국에다 약탈을 갑니다. 그 편이 오히려 수입은 더 많이 나올걸? 쟤도 군대 좀 모아주고 더 넣기고? 이 새끼 되게 짜증나는데? 아까부터 아 저 씨발놈이죠? 페레시아 기근이구요 자 둘 다 이렇게 약탈해버리고 얜 팔미라죠 잉터 자돔 마트에 발란군 생겼고 아 이 씨발놈이죠 도시의 한 저 부대 하나에 400원이니까 부대를 뽑는데 제가 지금 저렇게 한턴마다 우리한테 엿을 먹이면은 한턴당 우리는 400원씩 지금 돈을 계속 뺏기는거하고 똑같단 말이야 당연히 좋지 않겠죠? 저 야간전 돌리죠? 저 야간전 돌리죠? 우리 군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신경 훔치고 얘를 뺄 수도 없고 그 디시블이 차량에 가까우면 그것도 좋을텐데 일단 이렇게 한번 둬보죠 잘 안되네 얘는 지금 그때시 폰을 털러 가는데 잘 뛸지 모르겠다 한번은 그래도 털어야 할텐데 자도마토에 발란 터졌구요 티스폰에 이렇게 군대가 들어가있어 그래도 되는군요 역시 애들이 그 이 웡이보다 낫네 훨씬 낫네 자 일단 도마초 발란군을 일단 밀어냈구요 한턴 반란군을 밀어냈구요 한턴 공자 수익 공자 수익 300원 자 자 이번에는 자 일단 요거 올려보죠 얘네들 잡아버립시다. 테시폰에서는 군대를 빼고요. 이건 또 뭐야? 갈라티아가 지금 지금 그 팔미라로 내려온 거야? 갈라티아는 지금 누구랑 전위 중인데? 말씀해 주세요. 시간에, 두세... 반갑습니다. 저 새끼들은 페르시아를 공격 안 하고? 페르시아를 공격을 해야지. 자, 그때 테시폰에 발랑군 생겼죠? 네, 발랑군 바로 넘어갑니다. 잘 된 거예요. abei 더 expression 아... 네네... 자, 그 대시폰 정리하고 여기는 뭘 짓느냐 제로케 지어두죠 여기는 보충률에 관한 기술은 없죠 이쪽 빡치겠다 자도마터에 또 왈란이고